아이들과 오늘은 공사를 한번 해볼 거에요 도로공사를 해볼 건데요 도로공사를 하려면 우리 아이들이 장비가 좀 필요해요 아마 자동차 한참 좋아하는 시기에 아이들은 여러가지 차의 종류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팀 롤러 다들 많이 어머님들도 보셨을 거에요 바닥 아스팔트 쫙 깐 다음에 평평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스팀 롤러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그림 나오구요 그 다음에 잭 해머 이렇게 바닥에 드릴 같이 움직이면서 잡고 바닥에 구멍 뚫는 잭 해머 그래서 이런 잭 해머 스팀 롤러가 오늘 나올 건데 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신체 발달도 함께 도모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I am a steamroller 부드럽게 연결되는 음악 안에서 레가토의 개념을 표현할 수 있게 되고요. 잭 해머 따다다다다다다다 이런 음악 안에서 아이들이 스타카토의 개념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활동이랍니다. 먼저 아이랑 충분히 사전활동으로 스팀 롤러와 잭 해머의 움직임에 대해서 스팀 롤러는 어떻게 움직이지 바닥에 부드럽게 흘러가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을 굴려도 되고 바닥에 누워서 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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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러도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표현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잭 해머는 어쨌든 따다다다 이렇게 하니까 손으로 무릎을 탁탁탁탁 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점프를 계속해 볼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이런 사전활동을 미리 해보고 음악이랑 같이 적용을 해서 해볼 거예요. 자 우리 한번 지금 띄워드리는 악보 보시면서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볼게요. 똑똑하네 자 또 다시 스팀 롤러 이번에는 다시 일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활동이랍니다. 노래는 이렇게 I am a stimuler 또 I am a jackhammer 이렇게 가사가 적용되는 것도 있고요. 뒤에 가서는 약간 말놀이처럼 브립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이렇게 하면서 우리 활동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팀 롤러 스팀 롤러인가 I am a steamroller rolling along rolling and singing a steamroller song I am a steamroller rolling along rolling and rolling and rolling along 그리고 간주에서는 소리에 규기울이게 어? 뭔가 딱딱딱 하는데 jackhammer bumping along bumping and singing a jackhammer song I am a jackhammer bumping all 노래도 이렇게 스타카트처럼 bumping and bumping along 어? 이번에는 어떤 거 같아? 아 부드럽게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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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누워서 하면 너무 재미있겠죠? 누워서 대굴대굴 부르면 아이들 진짜 너무너무 좋아해요. 자 이렇게 아이들과 즐거운 도로공사하는 시간 킨더미지과 함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